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 고경태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볼 근육은요. 상완이두근이 되겠는데요. 오늘 어떻게 하면 왕팔이 될 수 있을까? 뭐에 대한 것도 제가 말을 하겠지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두근이 짧아지면 우리 몸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주시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으켜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명 순서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들 하던 대로 해부학적 기본 정보들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부착이 되었는지 그에 따라 기능들 그리고 트리거 포인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셜 테스트는 여러 가지인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 알아보는 방법들이 되겠고요. 기능 해부학적 관점과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하면 왕팔이 될 수 있을까? 이제 논문 한 편 소개하면서 오늘 자료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어의 기용부터 알아볼 건데요. 바이셉스 브라키라고 발음을 하고요. 바이셉스는 라틴어로 두 개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브라키는 팔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팔 그러니까 위팔 두갈래근, 상완이두근, 바이셉스 브라키로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부착 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갈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두랑 장두 단두랑 장두입니다. 헷갈리니까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단두 단두는 몸과 가까운 여기 안쪽 섬입니다. 단두는 5회 돌기에서 팔뼈로 이어진다. 나머지 장두겠네요. 그러면 장두는요. 견갑골 관절상 결절. 발음하기도 힘든데 여기서 아무튼 또 팔뼈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날개뼈에서 팔뼈로 이어진다. 그러면 날개뼈 움직임과 팔뼈 움직임에 연관이 있겠다. 바로 유추가 되겠죠. 부착점을 근거로 세 가지 움직임. 상완구 굴고 팔을 드는 거 어깨 올리는 거 그리고 주관절, 굴곡, 팔꿈치,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상완골 회외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기능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상완이두구는 근피신경에서 지배를 받는데 얘는 경추 5번에서 출발하거든요. 또 뒤쪽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오해돌기와 견갑골 관절상 결절 오해돌기 더 알아볼게요. 왜 오해돌기냐 까마귀 오자라는 한자를 써서 까마귀 불이 닮았다라고 해서 생긴 명칭이 있고요. 날개뼈에 보시면 이 앞에 꼬부라진 이 부위가 있어요.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쇄골뼈 여기 몸 쪽 가까운 데서 쭉쭉쭉 타고 어깨 쪽 가면은 여기 쇄골 아래에 쭉쭉 들어가다가 약간 윽 하면서 만져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걔가 오해돌기예요. 생각보다 어깨 안쪽에 있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위에서 장두가 쭉 타고 팔벨이 이어진다. 장두의 부착점인 관절상 결절 이거는 쉽게 말해서 어깨 소켓입니다. 그 위쪽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어떤 운동 손상이라든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깨 소켓 위쪽에 대충 붙어 있구나라고 간단하게 찍고 넘어갈게요. 이 부착점 때문에 이 기능 세 가지 팔 올리는 거 어깨 굴고 팔꿈치 접는 거 그리고 상환 주관절 해외에 돌리는 것까지 이 세 가지가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금피신경 위치 경추 5번에서 빠져나온다고 금피신경의 위치 경추 5번에서부터 타고 내려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림자료 보시면 여기 위쪽에 팔신경 얼기라고 있는데 이거를 확대한 게 우측 자료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해를 하거나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넓게 타고 내려오는 신경 다발 중에서 쭉쭉쭉 팔벼를 타고 내려오는 게 신경 다발, 금피신경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경추 5번이니까 또 목 주위에 어떤 문제점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바로 트리거 포인트. 지금 보이신 것처럼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팔 전면부하고 이렇게 어깨 안쪽 심부의 앞통.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X자 표시로 된 곳이 우리가 마사지를 해야 되는 그 부위가 되겠고 특이점이 보시면 밑에 안티큐빌탈 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후드통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머리 경직되거나 아파. 이러면 이두근의 약간 뻣뻣함도 연관이 있다. 사실 이두근의 경직의 문제라기보다 여러 가지로 아마 상체가 굽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지만 일단 머리 아프신 분들 단순하게 찾기 쉬운 것부터 가보자고요. 일단 이두근 한번 만져보시고 뻣뻣하면 이렇게 만져가지고 좀 풀어주세요. 그 다음 촉진 알아볼 건데 이미 벌써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우리 손가락을 어렸을 때 양치했던 것처럼 두 손가락으로 팔뚝 위에 얹어놓고 그림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팔뚝을 90도로 굽혀놓은 상태에서 회외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손을 돌리기만 해주면 바로 움찔움찔 근육량이 적은 여성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몸 쪽 가까운 게 뭐라 했죠? 단두라고 아까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볼 수 있다. 운동 손상 형태가 나타나면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피드 테스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억울한 표정의 형아와 머리숱 많은 형아가 있습니다. 일단은 머리숱 많은 형아가 여기 손을 짚고 있는 부위가 결절 간구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좀 천천히 말한 이유가 지금 그림자료 띄워드렸는데 이게 팔뼈고요. 이게 날개뼈인 건 이제 아실 거예요. 보시면 여기 약간 그 계곡처럼 이제 어떤 고랑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두 갈래근 힘줄, 바이셉스 텐던이라고 보이는데 얘가 그 장두의 힘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보시면 약간 랩 씌워놓은 것처럼 가로 임대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얘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설명할 테스트에서 다 양성 진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표정의 형아가 팔을 내리고 있다가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머리숱 많은 형아가 그 손을 눌러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팔이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밑에서 막 아동반응하거나 아니면은 그 머리숱 많은 형아가 누른 이 부위 있죠. 어깨쪽 결절광구 여기서 딱딱 하면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질 거예요. 또는 앞통 아 아프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두근 건염 이두근이 너무 짧아서 건의 염증이 생겼다라든지 아니면은 장두의 아탈구 장두 자체가 아까 말한 결절광구 사이에 붙어 있어야 될 건이 자꾸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장두의 아탈구를 양성 진단할 수 있다. 두 번째 타입은 스피릿 테스트는 이렇게 어깨 90도 굴고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머리숱 많은 형아가 얘를 자꾸 누르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거를 올려야 돼. 정상적인 사람은 버티겠지만 안 되면은 이렇게 매가리 없이 떨어질 겁니다. 또 여기가 아야 할 거예요. 똑같은 양성 진단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예를 가손 테스트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자료만 보시면 멈춰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모션으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억울한 표정의 형아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3자 검사하는 형아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마우스 잡듯이 이렇게 엎침 상태에 있는데 얘를 뒤집고 싶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극복하면은 오케이. 그럼 문제 없어.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또 뭐 문제가 있어. 이두근건염 또는 장도 자꾸 튀어나가. 이러면은 이거 자체를 못하거나 하긴 하는데 엄청 통증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하는 형아가 또 여기 결절 강구에다가 또 손을 짚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두근에 대한 어떤 운동 손상을 또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셉스 스퀴즈라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저희 저번에 종아리 편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림자를 띄워드렸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종아리를 수동적으로 누군가 눌렀어요. 그런데 왼쪽은 아무 이상 없는데 오른쪽은 약간 움찔하고 있죠. 이두근도 마찬가지예요. 수동적으로 눌렸을 때는 우리가 손이 약간 이렇게 회회 움찔하듯이 움직여야 되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두근이 파열됐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짰을 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90도 굴곡인 상태에서 이 사람 이두근이 파열되었구나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능예부학적 관점에서 팩트를 체크할게요. 우리가 소위 이두근이 얘기하면 그냥 접는 굴근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능예부학은 실제 필드에서 이두근이 또는 근육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서술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띄워드렸는데 이두근은 팔뚝을 가장 강하게 굴곡시키는 근육이 아니래요. 상완근이라고 하는 친구를 지지하고 안정화시킨대요. 그게 뭔 소리냐. 상완근 띄워드릴 건데요. 밑에 그림자로 보시면 파란색 근육이 있습니다. 브라키알리스라고 발음하는 친구인데 이두근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에 딱 붙어있는 친구인데 얘를 이제 안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소위 불안정하게 되면 또 팔꿈치 쪽에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외전이 없을 때 외전이라는 건 벌리는 걸 얘기하고 내전은 모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동작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벌리면서 가지고 올 때는 벌리면서 외전이 있을 때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두근이 더 운동력이 많대요. 그런데 외전이 없을 때는 상완근이 더 강화돼요. 그래서 이걸 착안해서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이면 우리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할 때 이두근 운동할 때 보면 머신 중에 프리처컬 머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두근만 엄청 고립을 하겠다고 막 몸을 비틀거나 해가지고 오로지 외전 없이 딱 굴곡만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능외부학적 팩트를 좀 참고를 한다면 그것이 이두근을 완전히 더 많이 쓸 수 있는 동작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기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프리웨이트를 통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이두근을 더 활용하기 좋다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어깨 굴곡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초기 30도 가동 범위 안에서만 안에서의 동적 안정성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거를 좀 쉽게 풀이하면요. 저희 저번 시간에 십자인데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이 허벅지와 정강이에서 이 가운데 십자인데 말씀드렸는데 얘가 무릎 구부린 거, 무릎 핀 거, 무릎 구부린 거, 무릎 핀 거 더 펴지면 아예 하니까 그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뭐 쇼핑백 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겁나 무거워.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이 펴지면 팔꿈치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정해진 가동 범위가 있을 텐데 그 안에서의 이 팔꿈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초기 30도 안에서의 그 안정성을 도와준다. 기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회복적 어떤 팩트를 조금 정리를 해서 요약 말씀드리면 세 가지다. 첫 번째 상완근 플러스 상완 요골근과 함께 3종 세트로 팔꿈치를 구부린다. 요골근과 상완근 또 뭐냐. 상완근 아까 말했죠. 파란색 근육이라고. 요골근은 좌측 그림자료 보시면 이렇게 좀 길다랗게 육포같이 생긴 친구 있습니다. 얘가 요골근. 우리 흔히 전완근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위입니다. 두 번째는 오해완근과 전면 삼각근과 함께 또 트리플로 팔을 올린대. 어깨를 굴곡시킨대요. 그림자료에는 어깨는 안 나와있지만 어딘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해완근은 초록색 근육입니다. 세 번째는 외전근과 함께 또 팔뚝을 회외 돌린대요. 외전근은 뭐야. 제가 그림자료에 황금색 약간 삼겹살처럼 생긴 이 친구인데 얘와 함께 회외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운동 손상 파트인데 단도와 장도마다의 어떤 운동 패턴이 좀 달라요. 손상되는 패턴이 단두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상황골전방활주 증후군이 됩니다. 이 기준은요. 환자를 눕혔을 때 견봉이라고 있습니다. 어깨 옆에 있는데요. 날개뼈 끝에 눈썹처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걔가 지면과 기준으로 2.5cm 이상 떨어지면 상원골전방활주 증후군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범인이 이제 3명이 있어요. 자 이제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눕힌 상태에서 팔이 떠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리면 이제 상완이두군을 억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부렸을 때 이 어깨가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상완이두군에 의한 상완골전방활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팔꿈치 아래를 검사하는 형아가 이렇게 들었을 때 어깨가 떨어진다. 그러면 5회 완근에 의한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두 개 다 했는데도 문제가 없어. 계속 떠 있어. 그럼 마지막 소융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원인으로 그 상완골전방활주가 나타난다. 자 이제 장두가 됩니다. 이거는 근육연구소 방문해 주시는 운동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슬랩병변과 반카르트병변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될 수 있고 슬랩병변은 이제 장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결절강구 거기 계곡에 장두건이 있다고 너무 근육을 많이 써서 뻣뻣해지면 이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어. 그럼 누가 늘어나? 힘줄이 늘어납니다. 그럼 건이 자꾸 이렇게 탕탕 튕기면서 그 부착점 말씀드렸죠. 견갑골 관절성 결절 이 위에 있다고 그 관절 순이라고 해서 뼉다구끼리 만나는 그 지점을 좀 부드럽게 해 주려고 하는 그 어떤 구조물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 구조물을 지금 제가 그림자로 띄워드린 것처럼 이 하얀색 부분인데 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얘를 자꾸 잡아 당기니까 뜯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단 10시와 2시 방향을 써 놨지만 이 부위가 떨어지거나 헐거워지거나 아니면 부착점인 그 장두건 자체가 끊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증상을 이제 슬랩 병변이라고 합니다. 슬랩은 어떤 그 약자예요. 스페리얼, 라브라모,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해가지고 그런 증상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반카르트 병변은 단순하게 아탈구 또는 탈구 뽑혔을 때 나오는 어떤 운동 손상 형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상황 골두고 이게 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깨 소켓이 되니까 아마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테니스라든지 뭐 어떤 야구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간에 얘가 이렇게 뽑혔어. 구조적으로 완전 나가버렸어.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전방으로 이렇게 쓱고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이러면서 어깨 아래에 있는 순을 치고 뜯어내거나 아니면 뼈 자체를 쳐가지고 약간 부러지게 하면요. 그게 반카르트 병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 역방향 반카르트도 있다고 해요. 뒤로 빠지는 거. 대부분 전방향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손상 형태가 있다. 이거는 저희가 안타깝지만 어떤 스페셜 테스트가 아니라 MRI 이런 것들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깨와 팔뼈의 구조를 다시 좀 쉽게 비유를 할 건데 보시면 지금 골프 T 위에 골프공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옆에 갖다 대면은 너무 유사하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애초에 어깨 관절 구조 자체가 그냥 너무 다치기 쉬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아니라 원래 구조가 그렇게 생겨먹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왜 이렇게 오목 테두리는 쉽게 손상이 노출되는가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어요. 좀 말을 많이 어렵게 써놨는데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두갈래근의 그러니까 상환이두근의 긴 갈래 장두는요. 투구의 코킹 단계 그리고 팔로우 수로 단계 동안 위팔과 아래팔을 빠르게 감소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야구선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와인드업 이렇게 가지고 와서 확 던질 때 아무튼 이 팔과 어깨 움직임이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됐는데 그 과정 안에서의 스트레스가 여과 없이 그냥 100%로 딱 순수하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야. 그냥 어깨 관절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포츠 동작 특성 때문에 이 어깨 자체가 너무 잘 손상을 받게 된다. 야구선수들에 한해서 물론 테니스 선수 배구 선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섬유의 과도한 느슨함이나 열상은 위팔뼈 머리 사완골두의 어떤 재발성 앞쪽 탈구를 유발할 수 있다. 또는 뭐 밑에 어떤 GH 관절 이거는 이제 날개뼈와 사완골 머리의 그 접점 관절 조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불안성의 악순환 고려를 만들어내고 점점점점점 너무 잘 다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데도 많이 다쳐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분들께서는 엄청 심하게 잘 노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단면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그 그림자료고 이걸 옆으로 돌려서 반 자르면은 이제 좌측의 그림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오목 테두리 계속 말하고 있는 그 테두리가 있고요. 여기 위에가 이제 위팔두갈래근 장두의 그 건 부착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은 이해하시기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막이완과 스트레칭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 그림자를 보시는 바와 같이 기둥에다가 팔을 걸쳐놓고 이제 이두근을 이렇게 길게 늘리면 되겠죠. 늘리면서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늘려주시면은 더 효과적으로 이두근을 쫙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강화동작도 봐야겠죠. 드디어 이제 왕팔 되기 위한 단계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가 근막적 사슬 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가지 사슬 관계가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심부 전방 상지선 디프론트 암 라인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근막적으로 어떤 서로 근육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힘을 내는 관계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이 자세한 순서를 보시면 4번에 바이셉스 브라키라고 이제 상환이두근 나와 있죠. 3번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오해돌기입니다. 오해돌기. 아까 단독 부착점. 2번이 팩토랄리스 마이너 소윤근입니다. 그래서 이두근을 잘 운동하시면 가슴에도 원래 힘이 잘 들어와야 합니다. 같이 잘 힘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아마 이두근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슴 운동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수축감은 못 느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웨이트 바벨컬과 이제 다친사슬 운동 친업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바벨컬 하는 거 보시면 약간 그 몸을 기울여서 조금 기울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흉곽도 약간 일부론 아니지만 좀 같이 수축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패턴이 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됩니다. 드디어 논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덤벨컬 인클라인 덤벨컬 프리처컬 중에 뭐가 제일 운동하기가 좋았어요? 긴 길이에 대한 활성도가 높았나요? 를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내용의 구성을 보시면 이제 동작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이제 괴한 덤벨컬 그리고 인클라인 덤벨컬 그리고 덤벨 프리처컬 이렇게 그래서 이 각도가 약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크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아래쪽 페이지마다 컨셉트릭 공간 그리고 익센트릭 구간 그러니까 단축성 수축과 신정성 수축을 이렇게 또 페이지를 나눠가지고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자고요. 컨셉트릭 이제 컨트랙션 그러니까 단축성 구간을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3단계 안에서의 하얀색 칸 이게 누군가요? DBC 덤벨컬이거든요. 덤벨컬 제가 이 논문을 살펴보기 전에는 저는 인클라인 덤벨컬이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가동 부분이 제일 크니까 느낌도 제일 좋았었고 그런데 덤벨컬이 제일 높대요. 단축성 이 구간 세 번째 구간 근데 밑에 보시면 또 엑셉트릭 컨트랙션에서 이 신정성 구간에서는 또 이 덤벨컬도 물론 아주 훌륭했지만 이 검은색 칸 덤벨 프리처컬 상단에서만 이렇게 조지는 것들 이 또 높게 활성도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자 인클라인 덤벨컬 동안에 특히 팔꿈치 관절이 완전 확장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격이라 좀 어색한데 했을 때 신경근 활동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초신장 그러니까 하이퍼 익스텐션 제일 크게 이렇게 늘렸을 때에 이두박근의 긴 머리 그러니까 장두가 최적 길이 이상으로 늘리니까 비효율적으로 이 근신경의 어떤 결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 가동 범위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저희 민감하잖아요. 근데 너무 길어버리니까 오히려 이렇게도 비효율적인 어떤 활동이 나타났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예상에도 인클라인 덤벨컬이 제일 좋았어. 제일 가동 범위 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덤벨컬이 오히려 비슷한 게 아니라 더 나았다라고 지금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덤벨 프리처컬 운동은 팔꿈치 관절 각도의 짧은 범위 내에서만 높은 근전도 활동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거는 어떤 힘을 생산하는 운동의 프로그램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 가동 범위 안에서는 훌륭한 운동이 되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아래 법인은 안 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아래 구간도 할 거니까 결국 우리는 인클라인 덤벨컬 프리처컬 덤벨컬 중에서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덤벨컬 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활성도도 아주 훌륭했고 저의 예상을 깨는 꽤 신기한 논문이었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요약부터 또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착점 알아봤습니다. 우리 둘 중 하나 알아보자 했죠? 단두 단두가 5회 돌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금피신경 지배를 받고 트리거 포인트는 팔 어깨 전면부 앞쪽 그 심부 앞통이 있을 수 있고 특이점 후드통 있다. 스페셜 테스트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스피드 테스트 예르가손 바이셉스 스퀴즈 바이셉스 스퀴즈는 우리 그때 종아리 눌렀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발생이 되어야 정상이다. 그 정도는 크게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의 법적 팩트 상황근을 지지하고 안정화근으로서 작동을 한다. 일반적인 굴곡근으로서는 오히려 상황근이 더 유리했었다. 운동 손상 형태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죠. 상황골 전방활주 중후근과 슬랩병변 반카르트 병변이 있었다. 그래서 상황골은 세 가지 범위이 있었고요. 장두 슬랩 반카르트는 우리가 과사용대 아탈구 정도로 일단 가볍게 분류를 할 수 있겠다. 슬랩에 대한 진단 테스트는 우리가 슬랩병변 또는 슬랩티어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논문 속 팩트로는 덤벨컬이 사실상 근본이었다. 그래서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두근은 찾기도 되게 쉬운 근육인 만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고 너무 중요한 근육 중 하나인데 실상 필드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두근의 경직이 엄청 심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어깨 쪽 불편함이나 팔꿈치 쪽 통증도 많이 호소하시는 편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만큼 좀 미연에 스트레칭하고 근막연 해주시면 그런 관련 운동 손상들 잘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육연구소였습니다.